97쪽입니다. 제 1장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 성질과 찰라라고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라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지자성 유찰라 이거는 아비담마 구사론 같은 북방에서도 다 이거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한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1.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중국에서 요별경 이렇게 옮겼습니다. 라는 고유 성질로는 한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유의법은 찰라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아래에서 보듯이 아까 3조 7,800억 원을 한 것 그 이야기입니다. 100세 인생 동안 대략 3조 8천억 번의 무수히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면 마음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슬불가슬로 많아진다. 됐죠? 그렇죠? 불가슬불가슬로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또 불가슬불가슬미진수 이런 말도 제가 썼어요. 이러한 무수히 많은 마음을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 길라자비의 첫 장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방 불교의 모든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마음과 물질을 매 순간 찰라생 찰란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끝이다. 저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에서도 우리 아누루타 스님께서도 마음을 해서 마음의 찰라생 찰라멸을 강조해서 89가지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마음은 찰라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관계되는 것 중에서도 제가 해설을 서면서 이걸 잘 역점을 두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찰라생 찰라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끝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구 딸이 내꺼 나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모르지만 우리 3장에는 보면 부처님께서는 찰라라는 말씀은 쓰지 않으십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찰라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벌써 무상이라는 자체가 찰라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상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도 여기서처럼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조차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강조하셨다. 이처럼 니까야의 여러 곳에서 세종께서는 마음을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는 어리석음을 척파하셨고 밑에 출체를 밝혀놨습니다. 생각 너머에 존재한다는 아트만이니 진하니 대하니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이것도 92번 주로 해서죠. 이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금관경입니다. 금관경은 뭡니까? 참나 진하 대하라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산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자가 뭡니까? 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게 뭡니까? 참나 진하 대하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입니다. 됐죠? 아상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인상은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저는 개별적 자아로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개별적 자아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럼 중생은 뭡니까?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 다음 뭡니까? 수사상은 인도로 보면 특히 자연하게 나옵니다.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금강경 자체가 우리 대선경전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자체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까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죠? 아트만이니, 진하니, 대하니아니, 일체의 존조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설하셨다. 이것도 와지라, 대비군이 있잖아요. 아라한 비군이 스님이 있잖아요. 중생상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상, 중생상, 수사상이 이미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다 척파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안우루타 스님도 마음을 제일 먼저 해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체라 표현한다 하여 고정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은 찰라생 찰라매를 거듭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살아진다. 역자 서문에서 역자들은 일찰라는 대략 75억 원이죠. 아까 등등했지요? 그러가 즉 3조 7,843억 2천만 원 정도. 됐죠? 그죠? 그리고 등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시의 인생의 한 개인에서 이 정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거칠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현존하는 세계 인구 70억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무사한 사람들 게다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마음까지 고려하면 이 지구상에서만 해도 그야말로 환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대치구죠? 이 마음들이 매찰나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으로 계산된다. 놀라운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불가설 불가설인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내고 있다. 제가 이제 한 열 번 한 거 지금 여기 다 했죠? 그래서 그 기준은 두 가지로 했죠.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그 다음은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래서 경지는 부음이 종류는 잣띠 것 다 나와 있죠. 물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진섭미라 했습니다. 욕괴 마음을 분류할 때는 진섭미를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인 욕괴, 새끼, 무색괴, 출사관의 네 가지 경지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들과 관계없는 장만하는 마음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종류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5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체계는 불교적 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아비담마가 유일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85가지 마음을 이래 분류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린 건 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서 아비담마가 상가에서 89가지 마음으로 분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 상가니. 우리 3장 있죠. 1장, 경장, 논장, 칠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담마 상가니입니다. 담마 상가니에서 마음을 이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설이거나 아무리 우리가 늦게 잡아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직계제자인 아비담마는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아비담마의 대가잖아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사리푸타 존자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담마 상가니 그렇게 나오니까. 됐죠? 우리 아비담마 상가는 이 마음들을 분류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지요? 마음을 있잖아요. 이 89가지 종료되는 이 마음의 이름이나 이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담마 상가니 번져가면서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후대했잖아요. 청정도로 나올 때 한 AD 5세기쯤 돼서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청정도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담마 상가니였잖아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후대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 안됩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야. 좋습니다. 100배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뭡니까? 적어도 사립부타 존자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기원으로 꼽는 사립부타 존자에게 근원을 들이 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됐니 해도 3차 결집 때. BC 3세기 4세기 아쇼카 대항 때 있잖아요. 3차 결집 때 이미 논장도 그때 결집이 다 됐거든요. 3차 결집 때 칠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차 결집 때입니다. 됐죠? BC 3세기 4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됐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89가지 백수는 한 가지 마음의 분류는 주석서 문헌 이후에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됐죠?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단마 상관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마 상관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는 대략 21만 1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다 계산했어요.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85가지 홈 121가지가 된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됐죠? 우리 주석문헌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관계되는 이 89가지 마음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할 이런 거 한 것은 전부 놀랍게도 단마 상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로 이제 구라를 좀 치면 단마 상관이를 봐야 부처님의 지혜, 아비담마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의 장을 쫙 전개시키고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카다 논장에서는 122가지가 우리 시그말은 비구니 계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122가지를 딱 정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칠론입니다. 일단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마 상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22가지 마티카 중에 제일 첫 번째 마티카는 상상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마티카는 뭐겠어요?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그건 뭡니까? 무기임법, 그렇죠? 결정할 수 없는 법. 요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그 마티카니까 간결하게 요것만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비담마 1장은 뭡니까? 이 가운데 유익한 법, 어떤 게 유익한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고 어떤 게 결정할 수 없는 법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도 뭡니까?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단마 상관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장 마음의 일어난 편입니다. 됐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뭐겠어요? 물질 편입니다. 물질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선불선에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제2편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물질 편을 쫙 하고 그런 게 뭡니까? 아비담마 우리 단마 상관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마띠카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요거 설명하는 게 단마 상관이 3분의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3편은 뭐 설명할 것 같아요? 당연히 122가지 마띠카 전체를 했잖아요. 이 전체를 간결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간결한 설명편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 122가지 나머지 121가지 마띠카도 전부 1편, 2편처럼 설명하면 된다. 주석에서는 걸어놨어요. 됐죠? 그죠? 그 설명하는 것이고 제4편은 뭡니까? 주석 편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 그죠? 그 뭡니까? 우리 상수 제자 뭡니까? 사리뿌다 존자의 주석입니다. 됐죠? 분명히 그 사리뿌다 존자의 주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리뿌다 존자가 122가지 마띠카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마상관위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122가지 마띠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논장체계와 우리 율장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율장이 항상 우리는 제일 오래된 거 율장은 막 그죠? 오래된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거고 논장은 제일 후대된 거고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번역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관위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마상관위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은 대략 21만 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키면 85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마상관이 제1권 해제 담마상관이 제1편에 나타난 마음은 몇 개인가 를 참조하기 바란다. 됐죠? 그렇죠?